자! 허무한 마음. 뭐가 허무하여 그렇게. 나만큼 더 허무한 사람 있습니까? 발이 야만히 기쁜이니까. 자, 이분이 김은 닉네임으로 두십니다. 이제 아시겠죠? 한이바람님, 모든 분들. 아, 김은 그러면 딱 이분으로 기억하시고 창에 글 달면서요.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. 저희 협조 많이 해주시고요. 발이 무지하게 천국이 넓으신 분이에요. 발이 부딪부따가 승리잖아요. 자, 허무한 마음. 갑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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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가을날 사무치는 그림만큼 남겨놓은 가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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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치는 그림만큼 남겨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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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만